우리 저주던 카페에서 넌 날 정리할 거 해 뭔 정리해도 난 못했어 어떡하면 좋지 나 오늘따라 네가 다 내던 이건 내 퇴직 개미야 난 못하겠어 위로는 데서 나 혼자 정리할게 정리했고 넌 정리해도 난 못했어 못하겠어 정리했고 넌 정리해도 난 못했어 못하겠어 왜 하필 이 자리에서 하나 널 떠나보내야 할까 너를 놓치기가 싫은데 나 정말 준비하지 못했어 단 한 번만 기회져 너를 놓치기는 죽기보다 싫어 이렇게 버티는 거야 이미 굳어버린 네 맘 다시 놀릴 수 없나 봐 나 혼자 정리할게 더 나 혼자 정리할게 더 넌 정리해도 난 못했어 어떡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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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나 못하겠어 자주 오던 카페 인사 나는 전문 앞에 평소 같이 가는 분위기로 주문하지 아메리카노 주세요 샷 하나 추가하고 차갑게 항상 앉던 자리가 저기에 있는데 비어있는 자리를 두고 다른 자리 안 해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 자리를 치우네 그러자 너는 금방 나갈 거라면서 나를 막내 잠깐 있다 가더라도 정리하고 앉자 니가 있다 떠날 자리니까 난 못 참아 뭐를 해도 너는 항상 제일 좋은 걸로 나를 막고 사용해 넌 사장 나는 직원 정도 나를 계속 쓰든 말든 그건 너의 맘 마음대로 고용했다 보내버려 날 너를 위해 살았고 또 너를 위해 떠나가 난 너와 나 바라보고 지난 날을 살았다 잊어주던 카페에서 넌 널 정리했고 왜 정리해도 난 못했어 어떡하면 좋지 나 오늘따라 니가 다 내던 이건 내 퇴직 게임이야 난 못하겠어 위로는 돼서 나 혼자 정리할게 정리했고 정리했고 아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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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-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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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사합니다.